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품고 있는 원도심.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니까 제주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 뭐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뭐지 그게. 제가 그 부족한 2% 채워드릴게요. 원도심을 천천히 즐기고 제주 음식을 만들며 미각을 채우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과의 만남. 이제 맛있게 즐겨보실까요? 이곳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시장 앞에서 모이신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걸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도심에서 즐기는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다들 모이셨어요? 오늘은 저랑 같이 시장에서 특별한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제주도 식재료를 사고요. 제주도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원도심만의 매력이 깃든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원도심에 불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래시장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정겨움이 묻어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저는 여기 국내 재래시장도 좋아하는데 해외에 가거나 그럴 때도 재래시장 들리는 편이에요. 시장에 오면 그냥 기다려도 조금 더 주신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그래서 선호할 때가 있어요. 김진경 셰프가 이끌어 진행하는 전통시장 탐방 쿠킹 클래스. 식재료들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음식의 궁합과 유래를 설명해 주는데요. 빈떡에 가장 궁합이 잘 어울리는 식재료가 바로 옥돔이에요. 옥돔을 사서 이따 빈떡을 말고 옥돔과 같이 먹어봤을 때 얼마나 환상적인 맛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실게요. 벌써부터 기대 만발. 일단 잘 말린 옥돔부터 구입하고 다른 재료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는데요. 재래시장만의 푸근한 인심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는 덤으로 챙겨갑니다. 저희가 재료를 하나하나 구입을 했는데 사실 오늘 뭘 만들어주실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재미있는 음식인데요. 제주도 혼례 문화가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되게 재미있거든요. 제주도 혼례 문화 중에서 신부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만 받는 상이 있어요. 거기에 꼭 올라갔던 음식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보고 시식도 한번 해보려고요. 제주 성안 사람들의 생명원이었던 산지천 샘터. 수질이 좋고 수량도 풍부해 여름철에는 빨래터, 어린이 목욕터로도 널리 이용됐었습니다. 비록 옛날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소중한 제주 자원인데요. 저기가 옛날 산지로에서도 저쪽에서 빨래터였어요. 저기에 모여서 열심히 빨래를 하면서 남편 흉도 보고 사촌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봤겠죠. 지주 사람들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살아있는 원도심. 바쁜 일상을 멈추고 바라보는 원도심의 풍경은 어떨까요? 저희가 재래시장부터 쭉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지만 옛날 이야기를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빨래터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방문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전보다 여기가 조성이 더 잘 된 것 같아서 몇 년 전보다 유동 인구도 조금 많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과 같은 활길이 다시 되찾지 않을까 싶어요. 김진경 셰프가 이끌고 있는 전통시장 탐방 쿠킹 클래스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시간을 조금 더 다듬어 올해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할 수 있는 제주의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제주를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 그 아내는 어렸을 때의 추억과 기억이 원천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의 추억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의 젊을 때의 그런 기운들을 많은 어린 친구들과 관광객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서 그리고 음식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특히 제주도 음식 많이 드셔보시고도 쉽고 만들어보고도 쉽고 그런 것들을 원도심에서 하면서 진정한 제주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획하게 됐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단출한 재료로 지혜롭게 탄생하는 제주 음식. 오늘의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 만드실 음식은 제주 빈떡이에요. 메밀에 안에 무채를 소로 넣어서 돌돌 만 음식이 빈떡인데 제주의 전통 음식 빈떡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메밀가루를 반죽해 기름을 두른 번철에 구워 가운데 양념한 무채를 말아 지져낸 떡.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나름의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만드는 것마다 다 이렇게 부서지는데 예쁘게 잘 만드는 방법이나 꿀팁이 있을까요? 메밀이 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힘을 주어서 다루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다 부서져요. 그래서 마실 때도 이렇게 꼭꼭 마시고 아기 다루듯이 살살. 그리고 따뜻할 때 말아주셔야지 안 부서지고 덜 부서지게 예쁘게 마실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먹을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도 같이 나눠서 똑같이 드셔야죠. 이렇게 다 드시면 어떻게. 일부러 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러 부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번에는 독세기 고기튀김. 독세기는 제주어로 달걀을 뜻하죠. 제주 잔치상에 올리던 특별한 음식입니다. 돼지고기를 다져 채소와 버물어 익힌 뒤 삶은 계란에 고르게 싸서 밀가루와 빵가루 등을 입힌 다음 기름을 튀겨내는데요. 전통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더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간단하고 쉬웠는데 어떠셨어요? 전통 음식이라는 걸 배워서 너무 좋았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오고 싶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 지금 되게 시골이라 제주도 깊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제주도의 역사도 듣고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제주 사랑빵으로 거듭난 고시주택. 이곳에서 직접 만든 제주 음식도 맛보고 남은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마치 그림 같은 모습의 참가자들. 마음에도 제주에 특별한 그림이 새겨졌을까요? 빙떡이랑 옥돔 간이 너무 잘 맞아서 왜 제주분들이 굳이 생선이라는 걸 옥돔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만들고 먹어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제주 원도심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전통시장 탐방 쿠킹 클래스. 제주의 삶과 숨결을 따라 걷고 듣고 만들어봅니다. 화려함과 거창함을 벗고 소소하고 따뜻한 원도심 제주 요리 이야기. 여러분도 꼭 한번 느껴보세요. 제주 원도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사장님 어떤 추억을 만들어나요? 감사합니다.